음악 코로나19 이후 귀동문화예술계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데요. 새해 들어 대학류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극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구TV 특별 초대석,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제작자이죠. 배우 추상미 대표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또 지난 6일에는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처음 무대에 올랐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계신 곳이 스크루테이프의 무대입니다. 여기가 무대고요. 그런데 너무 방송 스튜디오 같죠? 사실 저희가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쇼를 한다는 설정으로 원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원작에서 요즘 청년과 젊은 세대들 편지에는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지 대신에 어떤 유튜브 촬영을 하는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무대로 꾸며봤고요. 거기서 오늘 인터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새로운데요. 이 작품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한 스크루테이프라는 작품인데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원무드에게 그가 맡은 성도를 어떻게 파멸시키고 그러니까 극 중에는 이게 관점이 다 꺾으르니까 하나님을 원수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원수에게서 그 성도를 환자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원수에게서 환자를 떼어놓고 그 환자를 파멸을 시켜라 하는 인간 유혹 지침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역설적으로 보금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가 카피를 이렇게 달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악마들의 마음을 엿보다 라는 부제목이 붙은 작품입니다. 새해에 또 약인과 보아스의 첫 작품인데요. 스크루테이프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를 사실 남편과 저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아스 필름에서 만들었고 남편도 또 다른 뮤지컬을 약인 컴퍼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갖다가 이 약인과 보아스가 합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공연과 또 영상 콘텐츠 그리고 뮤지컬까지 포함해서 이런 작품들을 콘텐츠로 만드는 제작사고요. 저희의 비전은 세상과 보금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작품을 CS 루이스의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분이 이제 나니아연대기나 아니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그렇지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금의 문턱을 좀 낮추고 신화적 상상력과 어떤 동화적 상상력으로 나니아연대기 같은 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좀 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쉬운 스토리텔링의 틀 안에서 보금을 녹여내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CS 루이스의 비전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희도 이제 어떤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첫 작품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인과 보아스 남편이시죠. 배우 이석준 대표와의 합력 또 합작 회사인데요. 이렇게 합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약인과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저희 부부가 15년 전쯤 됐을 거예요. 함께 큐티를 하다가 거기 나오는 어떤 본문 이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죠. 그 두 기둥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시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두 기둥이 장식 기둥인 거예요. 건물을 받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말하자면 어떤 그 얼굴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참 문화예술 영역 같다. 그 문화예술이라는 장르가 없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떤 굉장히 그 문화라는 것이 한 시대나 그 말하자면 교회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게 문화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제작사가 되자 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는 이제 영화 연출로서 또 활동을 하고 남편은 공연 연출로서 활동을 하니까 장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쉽게 합쳐지 처음에 합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공연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드는 이것을 아울러서 이제 하나의 또 미니스트리 라는 비영리 재단으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첫 공동 제작 작품입니다. 익숙하시면서도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제작자로서 부부의 합은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부의 합은 늘 최근에도 어느 간중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부부의 합은 늘 치열한 싸움과 싸움과 회복과 싸움과 회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의 정반합의 구조로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영역이 다르죠. 저는 제작 파트고 남편은 연출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작품을 고민하는 초반을 넘어서서는 서로 파트가 다른 파트에서 서로 제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그 다툼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사실 브레인스톰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늘 치열하게 저희 부부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갈등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부부간의 갈등 또 우울증 등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어요. 또 그런 과정들을 이제 또 고백을 하셨어요. 겪어내는 과정들을. 그렇다면 남편과 함께 지금 문화사역 단체를 또 만드셨고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혹시 지난했던 시간이 좀 재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많은 부부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각자의 삶을 살고 살아온 문화적인 환경도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함께 정말 한 집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저희는 또 둘 다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명과 비전이 좀 특별히 필요한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하나의 표대를 바라보고 이제 함께 말하자면 동역자로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엄청난 은혜죠. 저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정말 늘 눈물 흘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이랬었던 시간에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비전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사소하고 자잘한 어떤 갈등으로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게 이제 올해 첫 스크루테이프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동역을 통해서 더욱더 어떤 배우님의 가정적으로도 회복과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 과정조차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사용하시고 기독교 문화사여 크리스천 컨텐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저희를 또 사용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설레이고 기쁜 것 같아요. 사실 예술 문화 분야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원작을 읽으시면서 오히려 지피지기로 깨달은 그런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혹 작품에 그 전략을 좀 적용하신 예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작품에는 굉장히 섬세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초신자 때부터 그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여정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든가 가정에서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여정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도분들이라면 한 번쯤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각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극장에 오시면 느끼실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가족, 엄마, 엄마하고 이 성도가, 주인공인 성도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꼬집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해서 너무 영적인 기도만 하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기도하지는 않는 또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문화예술 사역을 하고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열찬, 그런 사명과 비전이라는 표대를 눈앞에 두고 막 달려가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정말 저희 식구들을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게 품어안고 챙기고 이런 부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우리한테는 부족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소명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했다면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작자니까 배우, 저희 남편인 연출과 배우들이 매일 큐티를 하면서 연습에 임했고요. 정말 첫 공연을 하는 그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배우들 안에 있는 상처가 깨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무대에 서는 그런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예술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목소리가 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성도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뼈아픈 현실인데요. 코로나19로 더군다나 안 그래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어떤 문화예술 컨텐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과 목회자분들과 신앙인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컨텐츠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어떤 문화적인 고립감도 문제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장벽이 많은 그런 교회 그리고 굉장히 폐쇄되게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기독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드라마나 많은 글로벌리 컨텐츠의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안에 그것들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뼈아프고 굉장히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또 자성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만의 어떤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닌가 세상과는 담을 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쌓은 담을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또 어떤 수단 어떤 그 뭐랄까요 무기가 문화예술 컨텐츠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인류의 고통과 인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문제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 전쟁의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든 것을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 담아내고 그걸 보고 나서 함께 성찰하고 회개하고 이런 고통받는 곳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눈물이 고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저희는 거기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저희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컨텐츠를 보면서 알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사실은 문화예술 컨텐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문화예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좋은 문화 컨텐츠들이 전부 그 일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앙과 어떤 교회와 종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좀 성숙한 한국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오르셨어요.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활동, 소위 연예인에서 기획, 연출, 예술 본연에 집중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또 문화 사역자 활동까지 지금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각각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데 그거는 뭐 장르가 좀 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그냥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이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부터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 상처가 많은 세상에 상처입은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사실 예술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로서 하고 있는 작품도 사실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본인이 고아인데 이제 고아 형제를 돌보는 그런 어떤 인물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사실은 모든 게 제작도 사실 기독교 콘텐츠를 지금 스크루테이프를 만들었고 뭐 연출도 그렇고 뭔가 다양한 일들은 하고 있겠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그야말로 산상수은을 몸소 겪고 있는 어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좀 콘텐츠 속에 많이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런 것이 저의 비전이자 소명이자 배우로서도 그렇고 연출로서도 그렇고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 뿌리는 다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이렇게 막 산만하지 않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다들 즐겁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게 또 대중문화이잖아요. 그런데 또 워낙 신앙이 깊으시고 그런 것에서 오는 충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짜는 재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또 말씀들도 주셨는데 저는 이 시대에 불의의 재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콘텐츠도 그중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악하거나 좀 생명을 정말 훼손하고 죽이는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불의의한 재물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세상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의한 재물로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그 콘텐츠 안에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또 기회도 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걸 매일 남편하고 또 막 의논하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다양성의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가 창의적으로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고 저희가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창의적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부살렐 공동체인데요. 저희가 25년 동안 예술가로서 활동하면서 만난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탭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술가들도 함께 모여가서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이 영성과 전문성을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전문성도 굉장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예배 그룹이기도 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부살렐은 그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게 된 모세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 말하자면 총 예술 감독으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수제자인 오홀리압을 또 나중에 같이 자기 기술을 전파하게 하고 나중에는 예술가 공동체가 생겨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 장인 그룹이죠. 이 공동체가 함께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고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 영감을 받아서 부살렐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인과 보아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는 세상과 복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고 하나는 비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데 둘 다 경계에 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콘텐츠는 기독교 콘텐츠이지만 굉장히 트렌디한 방법으로 이걸 만들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와서 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기독교 콘텐츠인데 이거는 세상에 침투한 스파이처럼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그대로 녹여낸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작품. 사실 세상에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콘텐츠들을 이제 지향점으로 계속 만들어낼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예술 문화는 좁은 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좀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또 새해를 맞아서 설 명절을 맞아서 희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좁은 길인 이유는 그 자유로운 없고 사실 많은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많이 갇혀 지낸 것이 아닌가. 저희가 하나님 창조의 그 스펙트럼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예술가로서 먼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길이 순탄치는 않고 그 길에 항상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출산이 그 열매가 그 열매를 저희가 맛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좁은 길인데 저희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성도분들께 글쎄요. 어떤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힘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그 열매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열매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열매와 그 기쁨의 열매를 좀 미리 많이 상상하시면 지금 가시는 길이 조금 더 평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TV 특별초대석 문화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배우이자 감독이신 추상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기독문화가 세상을 복음의 선함으로 이끌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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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